자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법 가능성은요 입법고시에서 일부 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시에서도 일부 쟁점으로 들어갔어요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인용재결이 나오면 행정청에게는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결의 취재에 따른 대접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불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죠 왜요?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를 인정하려고 하는 유력설이 있어요 그것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설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유력설은 이 행정청이 단체장일 때는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험에서 크게 뜬다면 행정심판법 6조 2안과 3안까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법 가능성은 부정된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행정청이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불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입법론이 유력설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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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